재미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딱 우리 수준에 맞는 게. 뭐 우리 수준, 아니 이게 리우 수준에 맞는 거지 무슨 엄마 수준에 맞는 거야. 아기를 와서 타는 거 아니야? 이야, 이거 또 이거 타면 또 리우가 얼마나 아니 한미하고 아빠 갔는데 왜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다음에 데리고 와요. 다음에 데리고 오기로 하고 한번 타봅시다. 안녕하세요. 우리도 이거 좀 타보고 싶네요. 저희는 2인승하고 1인승 카투리인데요. 2인승 타야죠. 2인승 다시 타시? 아니요, 따로도 많이 타세요. 그게 재밌죠. 2인승은 뭐 어린... 네, 나이들이랑 커플 분들 이렇게 타타하시고 우리 커플은 아니지. 그러니까 1인승으로 따로 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성인권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네. 리우가 좋아하는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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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써도 될까요? 괜찮아? 됐어. 괜찮아요? 응, 됐어.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가자. 아,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아,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미안하다, 리우야. 진짜 할머니가 한번 타보고... 1번 카트와 2번 카트 앞뒤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 앞에 앉아. 엄마가 앞에 가셔야죠. 왜? 네? 여기 밟아도 돼요? 네, 밟으셔도 됩니다. 조심히 앉아주시고 다리는 앞으로 뻗으실게요. 와, 옛날 실력 내볼까? 아, 근데 엄마 진짜 옛날에 차 잘 몰았잖아요. 오너를 했었던 지가 한 20년이 전에 그만뒀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거 운전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트랙 도시다가 차 멈추고 문제 생기면 손들고만 앉아계시면 가서 다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군댕이 뼈가 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부딪히지 않기만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잘 사용해 주시고요. 네. 왼쪽이 브레이크. 왼쪽이 브레이크, 오른쪽이 액셀. 브레이크, 오른쪽이 액셀. 브레이크, 오른쪽이 아이소. 브레이크, 오른쪽이 아이소. 브레이크, 오른쪽이 아이소. 가방중 오지구오, 오른쪽이 우세에서. 와아... 유아! 할머니 간다! 유아, 안바보다 내가 할머니가 더 닿지 않다디! 야. 엄마, 괜찮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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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심 없어 이거 보면 우리 리우 아주 그냥 몸살하겠다 아 그러니깐요 이거 이건 너무 재밌는데? 우와 잘하시는데? 우와 잘하시는데? 우와 이야 잘하시는데? 우와 잘 봐라 할머니 진짜 잘한다 리우야 할머니하고 타도 되겠다 뻥 뚫린다 오랜만에 운전대 잡았으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네 다들 이 맛에 운전하는 건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재밌다